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어 뭐지 그걸 보러 갈거에요 엘페이탑 지금 이게 호베노거든요 호베노 아시나요? 호베노는 관광버스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네 관광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지금 엘페이탑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헉 시트탑이다 잠시만요 네 제가 지금 엘페이탑 쪽에 왔어요 제가 아까 전에 엘페이탑을 찍으려고 방향을 바꿨어요 여기가 엘페이탑 엘페이탑 너무 예쁘죠 엘페이탑 너무 예쁘죠 엘페이탑 너무 예쁘죠 엘페이탑을 방금 전에 지났습니다 이거밖에 안보여죠 엘페이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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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렸다 타자 여보 내렸다 타자 네 내일? 알았어 엘 surface 오늘 이거 말고도 세워법 더 타야해 웜페이탑 제가 방금 엘페이탑을 봤어요 엘펫 잘 찍었? 네 네 잠시만 이따가 다시 또 구경거리가 더 좋네요 네 그냥 지금 다시 흘릴거에요 그냥 길거리를 구경하세요 바람 되게 많이 불어요 잠시잠이 잠시잠이 잘 나왔어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우와! 이거 봐봐요 인형집 같다 한 번 인형집같이 생겼다 한 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나중에 글자 총 3 2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